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조일게 세 집 따오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초 보영터 훈련 재환불 해보였습니다 에이 이렇게 보면 또 애들도 애들이라니까 아빠! 어어 왜? 모래 커피 먹을래? 모래 커피? 아 좋지 다 마셔야 돼? 응 알았어 먹어야 되는 건가? 꿀꺽 꿀꺽 끄꺄꺄꺄 끄꺄꺄 아 끄꺄꺄 pulp 다다 너무 맛있다 어.. 안마신 것 같애 맞아 아냐아냐 먹었어 없어 손에 없어 버렸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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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를 울리다니 나쁜 악당 덤벼라 딜켜버렸군 덤벼라 용사여 좋아 그럼 나는 로드호그 아하하하 얍 얍 얍 아아 안녕하세요 아 애들이랑 놀아주는게 힘들다 애들아 애들아 어 놀이타워 내가 그네 밀어줄까 그네 나를 놔 내가 그네 밀어줄게 오케이 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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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봄수야 밀어주자 봄수야 밀어주자 가자 이렇게 뻥쳐버려 뻥 어 뻥쳐자 뻥 후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 야 그렇게 세게 차면 어떻게 해 아 확실히 밀어버렸습니다 어 그래그래 나랑 이거 탈까 같이 탈까 이거 어 아니 오빠 비극화 어떡해 빨리 집에 들어가자 빨리 가자 저져버리겠네 집에 가자 오빠 저희 집 어디에요? 다져져 빨리 와 기저귀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어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하하하하 아 오오아아아아하 아하 어 아 웅덩이 빠졌네 아이 딸아 빨리와 아이 웅덩이가 있어 여기 빠졌어 바보야 우리 아빠 바보야 아 저기 저기다 왔다 Datena 빨리 어 갑자기 비가 와 장망가? 칩 칩 칩 야 빨리 들어가자 어 바둑이 다 좋네 야 바둑이가 인사했어 안녕하세오라고 우리 바둑이 말도 할줄 알아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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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와 들어와 어 다 젖었네 아이 아 웅덩이에 빠졌더니 옷이 더러워졌네 더럽대요 더럽대요 딸한테 문지를꺼야 딸한테 문지를꺼야 아들한테 문지를꺼야 내 더러움이 묻어라 이게 무슨 아빠야 아 얘들아 어떡하지 아 엄마한테 내가 뜨거움을 받아놓으라고 할게 기다려봐 얘들아 아 목욕중에 하겠네 여보여보여보여보여 어 자고있네 여보여보 졸리니까 건드리면 욕둥삼꺼 아 여보어 그러지말고 목욕물 좀 받아줘 아 얘들아 엄마가 많이 졸린가보다 어 안되겠네 그럼 아빠가 얘들아 그럼 우리 아빠랑 같이 목욕할까 네 딸 딸 딸 아빠랑 같이 목욕할까 어 일로와 일로와 아빠랑 같이 목욕하자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여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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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경찰이죠 집에 집에 편집했어요 아빠랑 같이 목욕할까 아빠랑 같이 목욕할까 목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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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와 들어와 아빠랑 빨리 들어와 들어와 여기다 옷 벗고 벗어서 넣고 어 엄마가 이상한 아저씨가 무복하지 말랬는데 아빠랑 이상한 아저씨 아니야 이상한 아저씨 아니야 오케이 됐다 옷 넣어놓고 됐다 옹져도 많이 벗어야지 어 이미 벗고있네 맨날 편리켜보니까 어 몰랐지 나 이거 사실 전신 타이즈야 어 어 이럴수가 하하하하 이럴수가 사실 전신 타이즈였어 아빠 아 얘들아 이제 탕속에 들어가볼까 네 네 좋았어 가자 너네 때밀어 줄라고 때밀이 수건도 갖고왔지 어 무려운데 아빠랑 무려 없어요 탕속에 들어가기 전에 몸부터 씻어야 될 거 아니야 아 어 자 공수부터 어 어 어 어 하하하 어 딸도 상 아 시원하다 시원하다 아니 아 아 흉축해 어 이상한거 같아 이게 인생이란건가 깜찍한 혼종이야 아 됐다 됐다 이제 탕속에 물을 받아야겠지 네 일단은 처음에는 뜨거운거 말고 미진한걸로 해려고 했다 그치? 됐다 들어가자 얘들아 네 됐다 아빠 근데 너무 미징어 한 거 아니야? 응? 아냐아냐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게요 오케 봉수 때 한번 밀어보자 어 등대요? 봉수 봉수 떼가 이거 막국수야 이거 떼 이리와 떼 떼 딸도 떼 나 떼 밀거야 떼 밀다 아 오늘 놀이터에서 많이 놀아가지고 흙이 많이 묻었네 어? 아냐아냐 아냐아냐 어마어마하마하구만 이거 어효 아효 어디까지 뿌릴거야? 아냐아 아냐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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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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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부터 들어갈게 얘들아 좀 위험하니까 어 연기 보이지x2 뜨거운 물이야 이게 아빠 먼저 들어가볼게 아 mixture 시원하다 시원하다고요? 시원하다 역시 Promise 들어가봐 可以 아 시원하다 진짜 시원해요? 어 시원해 들어와봐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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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아파 어르신이 아빠 이렇게 뜨거운데 왜 시원해요 아 시원한거야 이게 어른들은 다시 시원한거 느낄걸? 어 유래 잠깐 기다려봐 유래 뜨거워? 뜨거워 죽겠어? 죽겠어 아 들어와봐 1초만 있어봐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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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에서 닭고기 바로 구워지네? 아 아 근데 애들아 나도 아빠도 조금 어 조금 뜨거운거 같은데 아까도 그럴까? 안돼 안돼 아 그래 어른들한테 이렇게 까워 없는 모습 보여줄 수 없지? 아 아 뜨거워 옷도 한번 넣어볼까 유래? 응응 옷을 가죽 오오오 뭐야 오 다 다 그냥 익어버리네? 아빠 어떻게 살아있는거야 어 뭐야 내가 얼마 몇도야 이거 도대체 다 익어 왜 다 익어 용암 같은데 용암같은건가? 아 근데 근데 아빠는 엄청 막 뜨거운 물 좋아하고 그래 막 온몸에 막 피로가 다 풀리는거 같아 너 어른되면 다 그렇게 될걸? 아 오늘 야 그러면 다 샤워한거 같은데 얘들아 네 나가서 어 이제 어 뭐야 아 아 아 얘들아 이제 나가서 이제 어? 나가가지고 이제 옷 입고 이제 나가자 이제 샤워당한거 같다 아 그렇지? 아하하하 니네 못들어와 아 어 버틸수가 없어 버틸수가 없어 아빠 몸이 타버렸네 어 어 어 이거 큰일났네 우리 아빠 우리 아빠 흑인 어 어 어 어 이거 얼마나 뜨거운거야 이거? 아 아 아 야 내가 이제 우리 아빠 씻고 나가자 어 뜨거워 아 몸 따가워 아 어 어 요리도 씻고 어 됐다 아 아빠 몸이 어떡하냐 이거 다 뜨거워졌어요 썬탈해버렸네 아 아 됐다 우리 아빠가 까매졌어요 아 아빠 똥 좀 싸고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시원하다 그래 이제 옷 입고 네 옷 입고 나가자 됐다 저 다시 옷 입을게요 음 아 오늘 아빠랑 그래도 어 목욕하니까 좋았지? 안좋았어 왜 안좋았어 딸? 아빠 못생겨서 못생겨서 응 너 누구랑 결혼할건데 나중에 커서 아빠랑 결혼할거 아니야? 나는 어 어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했네요 아 아빠랑 결혼 안할거야? 응 아빠 돈 많은데? 아 그래드 싫어? 그래드 싫어? 어 어 아니야 거짓말이야 어 됐다 오케이 옷 다 입었다 오케이 아유 이제 오늘 정말 놀이터 재밌게 놀았다 그치 땡 목욕터 재밌게 했구 땡 응 아빠는 네네도 어른내면 알겠지만 진짜 뜨거운 물 어 들어가면 네네도 피로가 싹 풀리고 그렇나? 어 나중에 다 그렇게 될거야 아빠 몸도 싹 풀려버린거 같은데 아냐아냐 아빠 몸이 어때서 어 좀 많이 타긴 했네 어 괜찮아 얘들아 어 얘들아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자자 네 어 아 상쾌하당 음 상쾌하지? 상쾌하당 아 이제 자야겠다 여보 일어나보라 니까 알았어 미안해 자자 얘들아 자자 자자 좋은마취여 오늘도 진짜 부장님한테 아니 사장님한테 얼마나 까였는지 아.. 몸도 아프구.. 아.. 집에 가서 목욕이나 시원하게 해야겠다.. 뜨뜻한 물에.. 아.. 오늘 얼마나 피로한지? 아.. 바둑아 아빠 왔다! 아빠 오늘도 또.. 부작려토 얼마 할 거였는지.. 아.. 바둑아 너는.. 내가 너였으면 좋겠다.. 넌 맨날 우리가 주는 밥이나 먹었구.. 나도 개였으면 좋겠다.. 아.. 아빠 왔다.. 까꿍.. 어 뭐야? 왜 니가 갑자기 서있어? 아빠.. 어.. 아빠 오늘 피곤하세요? 아 오늘 장난하니까 피곤하지? 아 샤워할라 그래서.. 몸이나 하려고.. 잘됐다 잘됐다.. 왜왜왜왜왜 저희가 물받아줬어요 오오 그래?? 저번엔 아빠가 그.. 뜨거운 물에다가 사면 막 피로가 풀린다 그랬잖아요 아이구 아들... 아우 이뻐라 아유 이뻐라! ierte Hai 저 놀 Config 막 이뻐라 먼저 judgments 그래 한번 올라가보자 얼마나 잘했는지 봐야겠네 아빠가 여보 나왔어요! 아유 맨날 이말이야 아 목욕해볼까? 아빠 벗고 들어갈게 아유 또 시원하게 목욕이나 한번 해봐야겠구만 아 어 이건 좀 많이 뜨겁지 않을까? 얘들아 얘들아 들어가야겠니? 해요 허팝도 날 따르륵 어어... 엄마 어 씹둣탄다 얘들아 진짜 들어가야할까 내가 미우지마 미우지마 dle Athletics 하핏 어! 히힛 히힛 가져간다아 이거 어렵네